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남자한테 인정받으려고 좀 지나친 집착이 집착이? 좀 병적이야 인정을 받을수록 이런 사람은 남자한테는 찬밥신세야 애초에 어떤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 또 야 근데 시댁이 못쓰겠다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모독을 많이 했다 수십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했을 것 같아 3대째 구례 화음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 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점 본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항아리 상승초를 키고 10월 유튜브 수익 70만원에서 한 달 만에 25배 올라서 1700만원 벌었어요 안 믿길래 보여드리고요 말 그대로 대박 상승 선생님 감사해요 제 초는 오늘 저녁도 타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점집에요 네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고집 꺾겠다고 오시는 양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근데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종교를 따져보면 기독교 천주교 이런 분들도 실은 많이 오셔 정말 많이 와요? 우리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아 실은 기독교인데 천주교인데 이거 해도 되나요? 그럼 여기 뭐 하러 왔어? 하하하하 그럼 애초에 뭐 하러 전화를 하셨어요? 그러게요 네 그래 그러게요 신의 기운이 없는 집은 실은 그런 걸 안 하거든 올 수가 없죠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를 하나 가지고 그 마음을 기대고 사는 집안이란 말이야 대체적으로 이 집은 다 신이 있어 우리가 신이 뭐 예수님 언제 왔어? 우리나라에 2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200년도 안 됐어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어 우리가? 맨 할머니들 집에 장톡대에 물 떠 놓고 아우 칠상 입네요 산신 이렇게 빌었잖아 네 칠상 산신 찾았죠 그 조상님 찾고 맞아 그랬단 말이야 그런 내력이 있는 집안들이 대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따서 기독교님 천주교님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요 아 그게 왜 종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쪽으로도 연관이 분명히 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래요? 어 지금 말하는 집이 그건 모르겠는데 네 한번 적어도 해? 네 이씨 아주머니고요 네 56년 11월 30일인데 법사님만의 개성이 넘치는 점사 기대해 볼게요 참 특이하네 사주가 어떻게 특이한데요? 원래 이 이씨 집안의 내력을 보면은 네 집안이 좋아 어떤 식으로? 나랏밥을 먹어야 될 집안이라 그러면은 이 집안의 조상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장차관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지내도 되고 장차관? 응 나랏밥을 먹어도 상당히 크게 먹어야 될 집안이고 어떤 기업을 해도 좀 크게 어떤 장이라 그러지 네 오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나왔어 맞아요 이분 또한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니라 좋아 좋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애처로운 사주야 이런 사주가 왜 애처로워야? 애처로운 사주는 내가 종교교를 왜 했냐 네 한마디로 종교 천주교 기독교가 됐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의지하고 믿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은 그런 신의 어떤 종교에 기대서 내 마음을 위로 삼아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? 그렇지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뼈대에 있는 그런 집안인데 네 어떤 부모가 너무 잘났어 그런데 이분의 어떤 심정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훑어보면은 뭐가 느껴져요? 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? 아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아 열등의식 어 뭐 어떻게 해도 뭐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뭐 이런 것이 무의식 속에 어떤 열등감으로 뿌리 깊게 좀 자리가 좀 잡힌 사람 같아 그 정도예요? 네 아버지 때 어떤 나라에서 상을 받거나 관로 나랏밥을 먹거나 네 그런 그리스용 큰 사주란 말이야 이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 속에 어떤 부모 집안의 열등감이 있는 거야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너무 고파 음 그래서 남자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분이 보니까 네 발가락이 때라도 빠르면 빠를 정도로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이 소리 어떤 지나친 남자 사랑을 받게 해서 좀 지나친 집착이 집착이 좀 병적이야 아 뭔 소리야겠어요 음 그렇죠 남편이 뭐 죽으면 나도 따라갈 거야 뭐 우울증에 걸릴 게 뻔할 사람이야 어 뭐 욕하고 네 뭐 투덜거리면서 어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아웅다웅 부딪치면서 산다 그렇지 이 부부간에 충이 있어 그래서 서로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투다 투다 막 평생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 이렇게 사는 사이야 이분의 어떤 배우자도 이분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좀 커 음 이런 게 열등감은 좀 커 그래가지고 어 이 여자가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그 인정을 또 한 번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면 그 순간에 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굴욕감을 좀 느껴요 예 이 자존심도 쓸데없는 자존심 너무 강하다 그렇지 그런 걸 부려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약자가 된다 음 뭐 치욕스럽다 뭐 뭐 굴욕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네 참 특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게요 내가 손님으로 이렇게 왔으면 야 서로에게 손에 서로 피해만 주니까 당장 찢어지고 각자 살아 나 이러겠다 아 직접 찾아오면 네 이런 사람으로는 각자 서로서로 갉아먹은 사주들이니까 당장 찢어지고 각자 갈 길 가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네요 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주가 바람피고 폭력적인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 애초에 어떤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 또 그리고 여자가 이게 바깥 사회에서 어떤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네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을수록 이런 사람은 남자한테는 찬밥신세야 아 그렇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서로가 인정을 안 해줘 네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라 이 말이야 아 섞일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집들은 어떤 경제권을 따져봐도 네 어떤 남편 명의나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불행 시작 아 하지 말라는 소리 그렇게 아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아 개별로 개별로 이건 너꺼 이건 내꺼 하고 따로 이렇게 명의를 해놔야지 서로 관여하지 말고 그렇지 그래야 어느 정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고 네 또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 네 뭐 인정도 받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지만 이런 가정으로 둘러봐서는 좀 평탄치가 못하다 네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할수록 자꾸 남편은 도망가는 사주다 아 도망가요 남편은 자꾸 도망가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 집안의 조상님의 내력을 보면 우리가 옆집에 과부인 걸 못 본다고 바람기가 많은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네 한량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가 이 집안에 많아 한량께 많은 할아버지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집안에 할머니들이 한이 많아 얼마나 여자들이 힘들었겠어 남자가 밖에서 두 집 살림하고 그러면은 여자가 집안에서 돌아버리지 그렇죠 뭐 전쟁 중에 뭐 집 나간 남편 기다리다가 또 뭐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올까 목바지가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할머니들 이런 그 아픈 마음이 이 자손에게 그대로 내려와 아 그것도 유전됐어요 이것도 유전 그 마음 또 그럼 보니까 또 이런 양반들이 시댁하고 어떤 사이가 또 안 좋아 야 근데 시댁이 못쓰겠다 왜 어떻게 이건 뭐 살인이라고 해야 될까 살인이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 말고 어떤 살인인가요 인격살인 아 예 이 집의 어떤 시댁의 내력을 보면은 그 정도로 인격을 살인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어떤 몰상식한 집안이라고 모독을 좀 했어요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모독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참 사람의 어떤 탈을 쓴 어떤 그런 못을 인간들이 인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다 네 이 집안 자체가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로 봐서 참 눈이 이쁘다 눈이 이쁜 눈인데 슬퍼 이쁘고 슬프다고요 웃어도 웃고 살아도 웃는게 아니야 이 분 보니까 여러가지 화병 이런 가정의 내력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다툼에 아마 수십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했을 것 같아 이 분이 그 정도로 안 좋다 그리고 이 분 보니까 참 말을 잘하겠다 이 분의 사주를 보면 또 어떤 음식 냄새나 이렇게 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런 음식에 대한 재주도 있고 그런 분이다 이런 분이 내가 이렇게 풀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점사를 좀 보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오시는 분들도 내가 점사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봐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점사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책을 또 읽어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? 그러면 어떻게 하긴 상수 좀 알켜서 이런 조상의 내력이나 이런 걸 좀 지우세요 누르세요 그러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분은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저기 요리사 빅마마 이해정 아줌마인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혼했거든요 실제로? 프로그램에서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? 네 근데 그게 거의 이혼한 것처럼 나와서 아 그래요? 그만큼 사이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만큼 덕을 제대로 못 받는 사주야 아 못 챙겨 먹어요? 내가 이 분이 열 번 베풀잖아 그러면 한 두 개나 들어오면 다행이다 그만큼 덕이 없다 덕이 없어요 평생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 안타깝습니다 네 여튼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